안녕하세요 툴스골프 김지원프로입니다 제가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또 3000도 안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내가 왜 무슨 이벤트냐 할 수 있는데 스마트컴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11월 2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방송 중에 댓글을 달아서 바로바로 추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꼭 놀러 오세요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하고 그때 뵙겠습니다 이제 스크린 영상은 스리니 프로 프로가 마스 엘 프로 코스에서 스파르플레이 시작하겠습니다 펑크를 합조된다는 느낌으로 가야겠다 스피르플레이 시작 USC stresses 롱 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마워 나이스 바 편하게 칠데요 와아 럭럭 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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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à wenn !!!!!! !!!! !!!!! Fr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리 고춧가루 와우 편집 볼 좌측 끝부분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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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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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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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, 이 스포츠 게임. 아, 이 스포츠 게임. 아, 이 스포츠 게임. 오케이, 검색이 정답. 아, 나로 발사해. 우와. 다행이다. 진짜 잘 치셨네요. 으악. 으악. 오 Gast오는 장 Fuel. 아, 이 스포츠가 들을 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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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11월 2일 8시에 라이브 방송합니다. 그때 구독자 이벤트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많이 봐주세요. 12일 날 8시에 라이브 방송 구독자 이벤트 합니다. 스마트컴에서 후원해줘서 상품이 컴퓨터 계열로 좀 있기 때문에 다들 방송 보시면서 이벤트 참여해 보세요. 오늘 엘코스는 이력이 마무리됩니다.